제가 공연 끝나고 뭘 먹는지 궁금하시죠? 바로 이런 것들 다 제쳐줍니다. 먹지 않고요. 먹지 않고요. 무기 먹지 않고요. 연어 먹지 않고요. 무기 먹지 않고요. 이거 뭔가요? 아 립이네요. 먹지 않습니다. 립 먹지 않고요. 과연 이거 볶음밥 먹지 않습니다. 과연 나는 뭘 먹을 것이냐. 자, 기대하려는데요. 김밥 먹지 않습니다. 과연 뭘 먹을까요? 도착한 곳은 수박. 수박취며. 나쁜 거예요. 밥을 먹어야지. 아 진짜 이거 가볼까.